주식대학 여름학기 저희 페이지2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 하단에 있는 링크를 따라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공부하시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정리해 봐야죠. 오늘 역사상 최고가를 또 쓴 역사를 새로 쓴 한국시장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과 늘 함께하시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 역시 오늘은 그래도 아무리 뭐 내가 가지고 뭐 어쩌다저쩌다 해도 기분이 좀 괜찮은 날이죠? 2시까지 무지 좋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2시 이후에 팍 상했습니다. 아 팍 상했어요? 네. 제가 뭐 2시 이후로 잘 못 봐갖고. 제가 일단 왜 팍 상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거래소랑 코스닥이 극명하게 갈린 날이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가 16포인트 올라서 3302포인트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 잘 올랐거든요. 그런데 2시 이후에 빠져서 0.49포인트 마이너스. 뭐 약보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마지막에 제약바이오 쪽이 크게 빠지면서 조금은 마이너스로 끝난 하루였습니다. 수급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거래소 수급이 좋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2451억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오랜만에 좀 많이 샀는데 5800억 샀습니다. 5800억을 샀는데 투신이라든지 상호펀드, 은행 이쪽은 팔았는데요. 금융투자 쪽이 5600억을 샀어요. 이게 조금은 일단은 시장을 좀 빠르게 단기로 강하게 본다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연기금이 475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볼 때 펀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보험사 이런 식으로 좀 꾸준한 수급들이 오는 섹터들이 그 주체들이 좀 꾸준하게 사면은 좀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금융투자 쪽으로 좀 많이 조금이하게 많이 쏠렸죠.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갇힐 때 금투에서 많이 파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도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400원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2500원 1.9% 올라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수로 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요일에 왔을 것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총이라든지 이익단에서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그래도 반도체가 양호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양호해야 우리 지수가 양호합니다.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좋아요. 성장 동료인 건 좋은데 일단 반도체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붙어야 되고 그리고 2차전지 붙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래도 다음 주에 대한 추가 상승을 그래서 조금씩은 좀 예측해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거래소 측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은행업종, 보험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은행보험? 네. 그래서 보험업종이 3.8% 정도, 은행업종이 2.3% 정도 올랐는데 금리 올랐나요? 그게 아니고 어제 미국에서 미국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게 모든 은행이 다 통과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어떤 컨디션에 가더라도 은행들의 자본건정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쪽 업종별로 전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근에 은행업종이라든지 보험업종은 이분실적이 좋다고 계속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올릴랑 말랑하고 이런 위치였거든요. 좀 답답했던 상황인데 그것들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오르면서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업종 내에서도 신고가가 보이는 종목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보이고 있으니까는 이게 저희는 이제 종목을 매매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이제 대장섹터 혹은 그 하나의 큰 업종에 있는 종목이 딱 신고가를 쓰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이제 팍팍팍팍 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빨리 그중에서 한 종목이 신고가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아까 보험은행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요일날 와서 정부로 기억해 보시면 철강도 들고 계신 분들 답답하다 말씀드렸는데 안 답답합니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요.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 이게 포스코라든지 현대시아 같은 경우 오늘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현대시아처럼 좀 1% 정도 빠진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이쁘게 돌려. 제가 5월 달에 기아차가 한번 이불킥 한번 했다라고 기억하실 텐데 그 직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이불킥 실적은 당연히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음에 시클리컬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기조가 있어야지 오르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옆으로 횡보를 했었는데 세아재강이라든지 현대비엔지스틸, 대한재강 같은 중소형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신고가 썼어요. 신고가? 네. 포스코 강판? 포스코 강판은 다른 회사예요? 네. 포스코 계열사인데요. 그 컬러 강판을 만드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소형 섹터 내에서도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 대형주 이익 레버리지보다는 중소형주 레버리지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쓰면서 철강 업종도 이쁘게 모양이 변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 2.5% 미루에셋증권 2.2% 증권 업종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의 단위 레벨을 넘어설 때 한 번씩은 증권주가 팍팍팍 움직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3,300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3,100, 3,200 이렇게 갈 때마다 그렇게 이제 어떤 마디라고 그러나요? 그걸 넘어설 때 증권 업종들이 대체로 괜찮은 경우들이 많았다. 괜찮고요. 3,000포인트 한 번 넘었을 때 진짜 크게 올랐습니다. 아 그럼 심리가 많이 좀 작용하는 거겠네요. 작용 많이 하는데 이게 여기서 저도 증권사에 소속해 있으니까 증권사의 기본적인 수익 자체는 브로커리지 수익일 수가 있고요. 저는 물론 증권 업종의 에너지스트는 아니지만 저희가 브로커리지 수익 같은 경우는 연동되는 게 거래대금이거든요. 거래 수수료 받는 거죠? 그렇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코스닥이 좀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비중 같은 경우가 경험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주식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으로는 대북주,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런 섹터들 우리 개인 투자를 좋아하는 섹터들이 막 움직일 때 증권업종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등락이 막 심하고 이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분들이 매매 많이 한다 이런 건데 어제됐든 오늘 3,300포인트를 돌파해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이쁘게 한 2%씩 계속 올라왔다는 점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소 시장 내에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업종이 크게 올라와 수요일은 이제 네이버 칸과가 크게 올라와서 그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에는 자동차 섹터는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끝났는데 만약 다음 주에 자동차 좀 올라 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지수가 또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김에 잠깐 증권사 레포트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시황 레포트인데요. 제목이 삼성전자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채우는 것부터. 그런데 제 기억으로 증권사에서 이 전 자료가요 삼성전자를 비워낼 수 있는 용기였거든요. 한 세 달 만에 전략이 바뀐 거예요. 세 달 전에는 삼성전자 이제 조금 다른 친구들로 한번 좀 그래서 중소형주 쪽을 매매하거나 다른 시클링권 업종을 매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랬다가 이제 다시 삼성전자로 가자. EU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2분기, 3분기 순익 컨센서스가 상향 방전이 됐고 삼성전자의 순익 비중이 코스피 200에 차지하는 비중의 32% 정도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랑은 다르잖아요. 코스피 200은 코스피의 시가총의 상위종 200개를 모아놓은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종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을 추종했던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안 움직였으니까 5월달, 6월달에. 그런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삼성전자의 이익 비중이 높아질수록 코스피 200 자체도 충분히 빨리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소열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LG전자 잘 안 움직였고요. 삼성전기도 안 움직였고 이랬는데 IT 섹터로도 시장 방향이 좀 넘어오면 시총 상위주 있는 종목들,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 툭툭 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LG전자들 지금 오르기 직전이에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 그래서 이제 LG전자들 지금 제가 좀 전에 기사를 보니까는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의 1조 이상 전망이 된다라든지 충분히 2분기 이익 전망에 대한 신호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색깔이 지금까지는 중소형주 막 매매 많이 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혹은 중소형주 아예 매매 안 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 컬러가 좀 바뀔 수가 있다는 점 3분기부터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섹터 좀 오르지 않았었던 특히 반도체 위주로 그런 섹터들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저는 지수 레벨의 상단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종목들 답답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수요일에 SK이노베이션 답답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급등 나왔어요. SK이노베이션이요? 2분기 좋은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쭉쭉쭉쭉 보면 돌아가면서 2분기 좋았던 좋게 예상된 종목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좋은 종목도 좋지만 3분기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럼 3분기는 이익 환산이 높아지는 쪽은 반도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 쪽은 조금 그래도 조금이 아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좀 말씀드릴까요? 코스닥. 코스닥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2시 좀 넘어서부터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뉴스요? 그 델타 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 치료제에 잘 먹힐 수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치료제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염이 좀 없다?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2시 그 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저도 솔직히 안 보고 있었죠. 뉴스를. 그런 코로나 속보를 계속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래서 갑자기 셀트리온 형제들이라 하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갑자기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잠시만요. 셀트리온이 지금 4.6% 빠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총 1이잖아요. 6% 빠졌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8.9% 빠졌고.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한 거거든요. 8.9%가 하루에 빠졌어요? 이게 답답한데 이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안 오는 섹터가 거래에서 수납매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오르면 된다 해서 수요일 날 제약바이오 우리 기억해보면 진원생명과 상한가 이러면서 기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좋아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게 달기면 언제냐 달걀이 언제냐 이런 수준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다가 갑자기 확 그 뉴스 빠지는데 빠지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시에 보면서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공매도 난리 아닐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와서 공매도 데일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거래소 자료를 지금 좀 전에 열어보니 오늘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코스닥에서 147억이 셀트리온 스퀘어. 1등이. 2등이 86억이 시젠. 3등이 셀트리온 제약 52억. 제넥신 HLB 순위예요. 제넥신 HLB. 그리고 거래소도 궁금하실 텐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351억 정도. 그리고 카카오가 311억. HMM이 151억. 금오석유 100억. 이런 순으로 오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점은 시장이 좋아질 때 분위기를 제대로 타고 제약바이오 섹터든 다른 섹터든 움직여야 되는데 분위기를 갑자기 솔직히 그 뉴스가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외신기사 보거나 저도 코로나 궁금한 거 보잖아요. 보면 당연하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델타 변이는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효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가로 8%나 밀어버리니까는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였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당연히 개발하겠죠. 또 임상하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안 좋은 점은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반도체 쪽 3분기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SNS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SNS텍? SNS텍이라고 이게 EUV용 펠리크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알지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2, 3년 전부터 주식매매 했었던 분들은 되게 유명한 종목이에요. SNS텍이? 네. 엄청 유명해요. 왜냐하면 4배씩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에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거든요. 바다권에서 이게 EUV용 펠리클인데 이 펠리클이 뭐냐면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이물질 때문에 마스크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투명막을 EUV용 펠리클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펠리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SNS텍의 회사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라는 게 작년에 히어로인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그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섰던 상황이고 개발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섹터 자체로 특히 중소형적으로 돈이 쏠리지 않았고 솔직히 쳐다보는 사람들도 없었거든요. EUV 쪽 같을 경우는. 그런데 EUV 쪽 같을 경우는 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충분히 가는 공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소 혹은 코스닥 매기가 다른 쪽으로 쏠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 오늘 20%씩 올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슬슬 반도체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SNS 택 종목의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다 샀습니다. 연기금 투신 보험 다 샀습니다. 이게 바닥권에서 바닥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일어나는 것 같을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쌍끄리 매수인데 강한 매수거든요. 드디어 이쪽으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메이저 투자자들이 이런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느낌이 드니 좀 이따가 최근에 매매할 종목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정봉을 좋게 말씀해 주실 텐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전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격 대비해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드려도 그런 것들이 수익률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반도체 쪽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안 오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쪽 있으시다면 지금은 그래 딴 쪽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철강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매매를 하시면서 일부 포트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SNS 택은 한 3년 전쯤 2년 반쯤 전에 4천 얼마 이랬네요. 3,800원 그러다가 5만 얼마까지 찍고 이런 건 누가 사는 거지? 기관에서 샀습니다. 아 다 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참 크래프톤 같은 거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제 이 자료 말씀을 드리려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요. 저희가 SKIET 청약할 때 시장이 며칠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크래프톤도 굉장히 큰 대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좀 준비하자. 이게 지금 일정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3% 들어오기 전에 항상 속보를 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증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속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지금 들어오면서 딱 봤더니 어제는 제가 지금 오늘 아침 뉴스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28일 다음 주부터 7월 9일까지 수요 예측을 해요. 수요 예측을 하고 7월 12일 날에 공모가 확정을 하고 7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일반 공모 청약을 해요. 그러면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그때 또 자금들이 쏠릴 수가 있으니 있으니 미리 우리가 왜냐하면 SKIT도 우리가 모르고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비층을 조금 높인다거나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과 들 경우는 조금 내가 현금화를 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6시에 나온 게 있었는데 감독원에서 시장 충격 우려 요청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정중 요청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지금 거의 6시 전에 나왔어요. 크래프톤에 대해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복 청약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 크래프톤이 공모에 거의 5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당 공모가 45만원 8천원에서 55만 7천원인데 이 가격이면 밴드가 20조가 넘는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3조에서 29조인데 시총 사이드를 봤을 때 시총이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여기는 20 몇 조예요? 네. 최하단에서 시작한 거가 근데 여기가 그럼 비교해보면 게임주로 비교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넷마블이 11조고요. 넷마블보다 두 배 이상 비싸요? NC소프트가 18조입니다. NC소프트? 네. NC소프트가 18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선 충분히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4, 15가 공모 청약이고 오늘 안 그래도 메리츠에서 크래프톤 보고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목표 적정 주가가 72만 원 정도라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36조 정도로 지금 평가를 했어요. 36조가 적정 주가? 적정 가예요? 그만큼 크다 이거죠. 아 그럼 NC보다 훨씬 더 매출도 크고 그래요? 그렇죠. 일단 이런 부분인데 일단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크래프톤 감독원의 정정신고에 대한 요청 부분 때문에 요게 일정이 제가 보기엔 이 기사가 맞다면 조금 일정이 딜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이 딜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좀 멋있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돼서 요거는 뉴스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여차하면 예를 들어서 뭐 따상이다 뭐 이렇게 되면 바로 카카오네? 그럴 수도 있죠. 30몇 조에서 예를 들어 탑을 가고 상치고 이러면 근데 시장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멍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격을 형성하게 안 둘 거고요. 너무 비싸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고평가 논란도 좀 있고요. 감독원에서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은 어느 정도 할 수 모르겠어요. 감독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같은 경우는 일단 정정신고를 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요 일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업체 중에서 SD바이오센서라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7월달에 공모를 하거든요. 5일에서 7월 5일에 7월 6일까지 8일에서 9일까지 공모를 해요. 그런데 요것도 희망 공모가가 4만 5천에서 5만 2천원인데 요거 시총 사이즈로 보면 4조가 넘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게 지금 기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젠이라든지 혹은 휴마시스 액세스바이오 같은 다른 진단키트 업체가 상장되어 있는데 물론 진단키트 적어도 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요런 것들이 한번 상장을 하게 되면 새롭잖아요. 그러면은 그 섹터를 매매했던 자금이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걸 좀 갈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거 왜 빠져 그러시지 말고 상장할 때 이제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쏠릴 수가 있고 있으니까는 일정을 보면서 오늘 SD바이오센서 상장한다. 이거를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증시 일정을 보잖아요. 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일하시거나 설거지 하시거나 그걸 못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주부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뭐 좀 있으니까 미리 이제 혹시 진단키트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코스닥 쪽 매매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요런 일정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관심 갖는 친구들이 하나 등장하면 다른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비슷한 업종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좀 보긴 보겠네요. 순간은 그게 우리 저의식으로 얘기할 때는 적정 가치로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단타로 들어가시던 분들같은 갑자기 쭉 빠져버린 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빠진다 이건 정해진 건 없어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일부 수급이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에 IPO를 하는 굵직한 대여 IPO 일정까지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그래도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날이고 그날을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정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한타 증권 부천지점 부천 중동이죠? 상동에 있습니다. 상동 부천 상동에 우리 박현상 차장님 부천 상동 쪽에 맛집 뭐 있습니까? 장어집 있습니다. 장어? 네. 풍천 장어. 민물 장어. 장어 구이 쪽입니까? 구이입니다. 숯불에 먹은 구이. 아 맛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이혼투자 자문의 박성진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잘 고르는 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삼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삿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게 사항은 감성하이 확인해 보겠습니다.